SKT가 2028년까지 인공지능 투자 규모를 3배 확대하며 글로벌 AI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유영상 SKT 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공지능 피라미드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AI 피라미드 전략은 AI 인프라와 AIX, AI 서비스 3대 영역을 중심으로 산업과 생활 모든 영역을 혁신하는 겁니다. SKT는 인공지능 개인 비서를 표방하는 A닷을 정식으로 출시했고, 인공지능 기술 브랜드는 A닷X로, 자체 초거대 언어모델 이름도 A닷X LLM으로 각각 확정했습니다. 유 시장은 앞으로 5년간 인공지능 투자 비중을 직전의 3배인 33%로 높여 매출 25조 원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MBC 뉴스 공동주입니다. 감사합니다.